순천시의회가 순천만 국가정원관리비의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했습니다. 순천시의회는 허유인 의원이 대표 발의할 순천만 국가정원 국비지원 촉구안을 통해 정부의 국비지원 33억 3천만원은 2015년 운영비의 31% 수준이고 총예산 대비 17% 수준에 불과하다며 국가정원 총예산 가운데 운영관리비만이라도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입니다. 또 순천시는 개정된 수목원 법률에 따라 순천만 국가정원 조성 운영비를 포함한 비용 전부를 다시 재산출해 정부의 국비지원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